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게임방송은 어디? 명장TV 명장의 예능게임방송에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세상에 모든 게임을 도전한다 명장의 피퍼올라인4 세상에서 제일 키가 작은 선수들로만 구성한 키장남 스쿼드팀 이번엔요 키장남으로 제가 잠시만요 키 작았던 애가 어디갔지? 전상은 얜가? 172 아 얜거같아요 두쿠레랑 바꾸겠습니다 풍선주기 싫어서 도망갔다 오기되있어요 죄송합니다 일단 두쿠레가 얘가 키가 컸기 때문에 얘를 빼주고 미드랑 바꿔주고 이번엔요 키장남팀 스쿼드로 공식경기를 한번 도전해보도록 할게요 공식경기를 공식경기는 정말 쉽지 않을거같은데 상당히 누구죠 인천님? 아까 초대하셨던거같고 야 프로 3부 공식경기 야 이거 장난아닌데요 이거 다 이겨야돼 이거 와 너무행 오겠죠 아 나 강등결정전이야? 아 야 이거 어 너무 좀 빡셀거 같은데요 순위경기입니다 순위경기 한마디로 방금까지가 그냥 수행평가였으면 이거는 진짜 모의고사야 모의고사 니뼈하고 다른사람처럼 올지 몰라요 아 오죠 옵니다 몇년 신청했는데 오랫동안 시청해서 화이팅 와 저기 캐빈데브라넨 했어 자 이지현 빵댕이님 빵댕이하면 명작빵댕인데 자 경기 아 네 시작되자마자 거친 파울이 나왔습니다 잡아줘야돼요 키장남 특집 네 아이 잘 뺏었습니다 좋아요 그렇지 패스 좋다 최대한 패스플레이를 해야돼요 그렇죠 네 로빅스루 패스 좋습니다 자 엔는데스 아 나이스 패스 좋아요 괜찮아 괜찮아 나이스 패스 나이스 패스 좋아요 그렇지 잘받다 잘받다 아 아 어 이거 프리킥 안줘 와 이걸 안주네 어어 네 살짝 그렇지 나이스 오케이 좋아요 아깝이 아 진짜 어려운거거든요 상대방은 지금 지금 어떻게 보면 수영으로 따지면은 상대방은 지금 보트 타고 다니는건데 저는 무슨 어 아 저는 뭐 접영하는거라서 인간대 보트의 대결과 비슷합니다 때리면 들어가네 이거는 제 실력과 상관없는 네 그렇지 아 나이스인가요 자 모랄레스 헤링 떨고 줘야되는데요 그렇지 나이스 아 왜 아 옵사이드래 아 깝이 자 위쪽으로 연결 가운데로 네 이마르 아 네 측면 열어줍니다 그렇지 아 잡아줘야되요 어 위험해요 아 제발 아 아 아 아 때리면 들어가네 아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이기면 되지 뭐 좋은 패스예요 바리오스 바리오스입니다 아 몸싸움도 안 돼 패스도 안 돼 슛도 안 돼 오케이 이들 패스 안 먹혔어요 좋아요 나이스 패스 나이스 패스 그렇지 아 자 귀에 있는 애가 받아줘야지 아 까비 어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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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아 이거는 골기보 능력치가 너무나 자 40 몇인가 48인가 그래가지고 분하다 음 공식은 힘들겠어요 네 능력치 자체가 이제 부터는 상대방을 오히려 유인하고 정교율적인 경기를 펼칠 수 있는 쭉 달려줍시다 쭉 나이스 컷 차분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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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렇지 어어 차분하게 차분하게 천천히 그렇지 나이스 아 까비 아 자 밑으로 아이 패스 아쉽습니다 차분하게 천천히 그렇지 천천히 침착하게 그렇지 나이스 패스 좋아요 자 플라타입니다 플라타 플라타예요 플라타 플라타 슈팅 아 자 다시 한번 아깝습니다 에르난데스 몸통 박치기 봤었는데 자 프리킥 자 프리킥 좀 시간이 좀 늦게 흐르는 듯한 느낌이 있네요 반대 흐려줍니다 다시 한번 그렇지 살짝 그렇지 나이스 자 자 제끼고 슈팅 아 아까워요 아 아 아깝습니다 아 와 좋았는데 그렇지 나이스 나이스 네 아 좋아요 빠졌어 오케이 됐어요 슈팅 고 올 마이 내꺼린거 마냥 말하게되네 네 3대1 좋아요 좋아요 공식경기라서 상대방이 진짜 진심으로 하는거거든요 이거는 잡았잖아 잡아서 끌었는데 그렇지 야 뭐 우리의 반칙이야 나 태클도 안들었는데 자 앞으로 슈팅 와 정면 오는데 저걸 쳐내? 아 상대방 이제 알았어 이제 골키버가 별로 안좋은애라는걸 알아버렸어 이제 어 야야야 어어어 그렇지 그렇지 야야야 잡아라 좀 손납떠따 뭐하는거야 자 전반 끝나기 2분전 그렇지 나이스 오케이 한번 공격하자 그렇지 네 나이스 오케이 좋아요 그렇죠 나이스 패스 자 좋습니다 아 야 뭐해 아 아 좀 뛰어라 좀 아 아 너무하네 오케이 나이스 자 이렇게 해서 전반 3대1로 끝나고 이제 후반전 치아입니다 후반전에서는 좀더 공격적인 모습 상남자다운 플레이 아 죄송합니다 보여드릴게요 나이스 패스 좋아요 그렇지 나이스 오케이 아 야 자자 오 PK PK입니다 아 나이스 자 스타미 PK를 범했어요 자 프레이저 슈팅 골 야 내가 분명히 게이지 높게 찼는데도 저렇게 땀골로 가는거 뭐야 3대2에요 3대2 자 경기 이렇게 3대2가 됩니다 보리차 유심입니다 아 야 역시 마음씨 따뜻한 우리 꽃별님 감사합니다 네 보리차 아 먹여주면 진짜 달달하겠다 아 보리차가 좀 괜찮아요 딸꾹질에 아 뭐해 어 이건 그래도 잡네 헤딩 아니 왜 그쪽쪽 업사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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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그래요? 보리차가 딸꾹질에 좋구나 아 야야야야야야 어 뭐야 어 상대방이 지금 어 나가나요? 어 지금 나갔나요 지금? 자 상대방이 나가는듯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뭐야 상대방이 디스본거야? 어 어 음 아 아 상대방 안나왔다 안나왔다 여러분들 상대방 안나왔어 안나왔어 그렇지 공식경기인데 나갈리가 없지 어 승점이 관련되어 있는데 네 좋아요 그렇지 그렇지 나이스 패스 아 빠졌다 빠졌다 아 아까비 아 잘 흘려줬는데 챔트 졸라 잘해줬는데 아 이기면 대박이에요 정말 지면 본전인거고 이기면 대박이고 나이스 아 좋아 그렇지 나이스 아 야 방금 몸싸움 뭐야 나이스 좋아요 자 이제 좀 쩔쩔매죠 저한테 힘들다라는걸 느꼈어요 상대방이 아 그렇지 나이스 오케이 가 가 가 가 가 가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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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네 앞쪽으로 아 스타먼트 걸리네 아 키작아서 서럽다 아 나이스 샷 나이스 샷 오케이 그렇지 좋아요 아 자 침착하게 그렇지 나이스 오케이 에이 좋아요 슈팅 아 얘네들은 슈팅은 진짜 전혀 안된다 아 가까이 가서 때려야돼 자 앞으로 네 헤딩이 전혀 안됩니다 아 누가 보리쳐 좀 해줬으면 좋겠네요 정말 그렇지 나이스 아 다시 그렇지 네 좋습니다 빠졌습니다 자 프레저 가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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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려줍니다 반대 패스하구요 슈팅 하 아 바리오스 아 왜 약간 경기시간이 좀 긴거 같지 아직 시간 많이 남았어요 다이딩 자 데브레노 자 밑으로 나이스 컷 좋아요 자 그렇지 나이스 오케이 가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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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이걸 못먹네 아 저도 못먹네요 지금 아 오케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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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까비 아 자 두고 들어갑니다 어 뒷공간 조심해야되요 자 이러면은 저는 편해져 이 뒤로 물러서면은 때릴 수 있어요 네 뒤로 어 어 아 아 아 다 왔는데 진짜 아 아 아 키 작은 선수도 할 수 있다라는 거 보여줘야되는데 아 나이스 패스 좋아 좋아 아 아니아니아니아니 아 아 갈걸 그냥 아 이 사람 나보다 못하는데 확실히 자 내 본킥 끌고오면 진짜 끝났다 어 나이스 오케이 아 1분 남았네 아 경기 끝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쉽지만 4대2 패배 어 뭐 강등 돼도 괜찮아요 뭐 저는 챌린지 찍었으니까 뭐 이거는 예능 컨텐츠를 찍기 위해서 약간 약간 실점을 한거하니까 예 눈물좀 닦고 올게요 네 자 한판만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뭔가 아쉽거든요 아 적응도 레벨이 레벨이하게 한거였구나 적응도가 아 자꾸 딸꾹질하네 자 자 키 작은 팀으로 키가 제일 작은 팀을 스쿼드로 만들어서 이 키 작은 팀으로 제가 공식 경기에서 승리를 한번 따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막판 파이팅 아 저쪽은 한국 팀이네요 야 킹연구원을 저희 쓰고 계시네 야 현재 명장 예니게임방송 명장TV 생방송으로 잘 보고 계신 분 손 손 손 손 hhhh X3 cm 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상대방은 이제 제 낮은 6x67 팀을 보고 있어요 아마 왜쪽으로 주겠죠 밥하고 있어요 lóg 요 무슨 밥? 천천히 차분하게 차분하게 그렇지 살짝 그렇지 나이스 살짝 그렇지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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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팅 골 아이 좋아요 1대0 공식경기 이기나요? 뒤쪽으로 나이스 와 제육볶음 할 줄 알아요 와 맛있겠다 먹어보고 싶다 진심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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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스 좋아요 자 아 앞쪽으로 주면 되는데 요리 좋아해요 오 야 맛있겠다 제육볶음 진짜 와 먹어보고 싶다 정말 나이스 나이스 오케이 헤딩 헤딩 경합이란걸 모르는거야 얘네 슈팅 아 상대방 자기가 잘하는줄 알거 아니야 참 골키퍼 능력차 낮은건데 아 때리니까 들어가버리네 그냥 아 경기 이어집니다 제... 제육볶음이랑 또 뭐할줄 알아요 자 전상훈 측면 오버랩핑 끝 자 앞쪽으로 네 좋아요 아 이게 또 아 나이스 차분하게 차분하게 침착하게 나이스 오케이 좋아요 슈팅 아 기어갑니다 중거리는 웬만하면 때리면 안돼 얘네들아가지고 자 다시한번 앞쪽으로 두줄 수비 가동해야죠 아 아 제육볶음 맛있겠다 아 자 측면으로 열어줍니다 나이스 어어 그렇지 나이스컷 아직 뭐 1대1이에요 자 코너킥 자 헤딩 제일 큰팀 리뷰 한번 찍어야겠다 자 앞쪽으로 네 업사이드 잠시 나갔다올께요 네네네 틀어놓고 나가세요 틀어놓고 딴거 핥더라 핥더라고 틀어놓고 틀어놓고 그렇지 네 나이스 오케이 패스 좋아 나이스 오케이 그렇지 아 아 아 아 이거 업사이드 아닌가요? 업사이드 얘네들이 능력치가 낮기때문에 반응도 낮아요 예 예 그렇지 네 좋습니다 패스 아 괜히 어려운데로 줬어요 나이스 아직 1대1이야 하면 돼 하면 돼 하면 돼 그렇지 나이스 패스 자아 슈팅 아 아까비 아깝습니다 와 3대 패스였는데요 그렇지 나이스 오케이 추고 추고 슈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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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드럽게 안들어가네요 부자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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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추면 주나요? 아 네 로빈패스 가볍게 뺏어버리고 컨트롤로 아 아 네 일단은 앞쪽으로 슈팅 그렇지 나이스 패스 빠졌습니다 빠졌어요 빠졌어 아 아깝이 아 곰보님 어서오세요 하냅니다 네 전반전 이렇게 끝이 나고 이제 후반전 시작합니다 자 공식경기에서 키장나무로 첫 1승 따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좋은데요 출발 좋아요 플라타 그렇지 아 나이스 오케이 좋아요 자 슈팅 아 아깝이 자 박지성 앞쪽으로 네 나이스 컷 오케이 아 다시 한번 찔러줍니다 이거 업사이드가 아닌가요? 업사이드죠 네 자꾸 깔 깔꼭질 이쪽으로 네 다시 한번 내줍니다 좋아요 아하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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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투톱으로 이게 너무 단조로웠어 공격 숫자가 몰려왔는데요 네 다행입니다 아 빠졌어요 오케이 그렇지 네 아 다시 가가 그렇지 나이스 패스 좋구요 올려줍니다 아 아 아 이거 잡은건데 아 아 선수를 뛰어야 돼 많이 뛰어줘야되요 죄송합니다 자 측면으로 열어줍니다 네에 나이스 슈팅을 못하네요 슈팅을 아주 잘 막아주고 있습니다 자 펑킥 올려줍니다 아 아 엔 오 위험했어요 타임입니다 아 아 자 펑킥 다시 한번 2번 아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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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분이 안되있는 애들이네 자꾸 하겠다는거야 말겠다는거야 오랄레스 키가 너무 작은거 아니야 야 이거 베트남 그렇지 아야야 오케이 그렇지 야 나이스 나이스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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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라 뛰어 졸라 그렇지 네 좋아요 잡고 위쪽으로 아야야 진짜 패스 뭐야 와 다 만들어줬는데 와 박지성 측면으로 자 동료의 도움을 기다리고 있어요 침착하게 가고있습니다 오케이 아 준다 다시 의미없어요 의미없어요 다시 와야되요 이러면 때린다 때린다 오우케 막아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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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한 슈팅 못하게 해야돼 자 코너킥 길게 펀칭 좋아요 나이스 나이스 펀칭 자 위쪽으로 내 슈팅은 위험해요 아 진짜 때리면 들어가다니까 48짜리 저거 존나 썩었어 아 저거 막았어야 되는데 아 좀 아쉽게 됐습니다 아 네 뭐 괜찮습니다 그래도 아 뻐근하다 자 기장남 스쿼드로 1승 꼭 따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차분하게 아 야 오케이 나이스 됐어 됐어 아 좀 뛰어 좀 다리 놔뒀다 뭐하는거야 그렇지 아 계속 끊기나요 자 한골이라도 넣었으면 좋겠는데요 여기서 자 기성룡 네 좋아요 야야야야 아 나 오케이 잡아야지 잡아야지 오케이 던져주고 헤딩 야야야 뭐해 그렇지 나이스 패스 좋아요 빠졌습니다 자 모랄레스 모랄레스 모랄레스입니다 그렇지 나이스 아 사이패스였는데 아 위쪽 주겠다 자 알메이다 어 얘네들 체력이 왜이래 네에 안 들어갔죠 자 옐로 카드 한장이 나옵니다 아 꼭 이렇게 아쉽게 2대1로 뒤져지고 있네 아 자 코너킥 키가 작아도 돼요 자신감만 자신감만 그렇지 자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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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나이스 자신감 가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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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돼요 자 앞쪽으로 길게 좋아요 자 불렀다 야 이 새끼야 아이씨 아 뭐하고 있어 앞에 찔러줬더니 아 이렇게 또 예능화가 되다니 자 명장에 피팔랜포 키가 작은 팀 스쿼드로 순위경기 도전해왔습니다 유튜브에 명장TV 좋아요와 구독 한번씩 부탁드리면서 여러분들은 멘탈 금가지 않게 이런거 하지마세요 채널.. 채널 고장 아 다 꼽지